아니 그리고 난 또 불만이 있어 아니 왜 아니 그리고 난 또 불만이 있어 그리고 난 또 불만이 있어 아니 그리고 난 또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진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푹 쉬었으니까 오늘을 위해서 저번 주에 내가 약간 리플레쉬를 한 거야 아 진짜야 우리가 왜 쉬었어? 쉬는 이유가 뭐야? 뭐야? 저도 딱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쉬었죠? 왜 쉬었을까? 현대인의 불치병이 뭐야? 정신병 에이 그건 뭐 스트레스 아니야 아 스트레스? 아 건강할 수 있는 그 건강의 우두머리가 누구야 이제 우리 애도 건강이 왔어 아 건강이요? 디지털 배운스 디지털 엑스 어이 삼성아 네? 너 커피 왜 안 해? 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해? 커피 아가 게임에 왜 이렇게 만족되고 있냐고 우리가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죠 식사를 좀 하자 이쪽에다가 맡겨놓은 돈이 좀 있지 않잖소 그렇네 근데 30만 원 정도 30만 원 어우 그걸로 아쉬워 아 위험 꺼내셨는데 저희가 불량 꺼야죠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너 왔어 커피? 아 커피? 난 너 같아 어? 아하하하 와아 와아 빨리 커피 카드 좀 쓰세요 야 야 야 내가 사 그냥? 감사합니다 야 이게 결승이에요 에헨 디 하지마 야 야 진짜 소름이다 맛있는 커피 마셔 맛있는 커피 많지 앞에 카페가 있어요 네 금방 닫았던데 정리하고 있던데 아니야 오픈이야 그게 오픈이야 오픈이 아니라 닫으려고 저거야 아 내가 아까 그거 물어봤어 그래서 너무 가지 여보세요 어이 열었대 갔다 와 야 저거 진짜 내가 열었대 아 닫아올게요 저희 메뉴 주문 안 먹고 와요? 뭘 그런 걸 고르고 그래요 아 로통이래요 아 아 아 셀 하 하 제가 생각했을 때 케이시님은 카드 없으신 것 같아 카드를 같이 만들려 은행에 한번 가든지 아 아 내가 살 걸 내가 살까 수빈아 아 같네 이거 하 근데 이게 게임인데 어쩔 수 없잖아 다른 게임 안 하시고 그냥 한번 풀어 에이 그러면은 분량이 안 나오잖아 저렇게 또 분량 안 하면 또 이상한 거 올리려고 근데 어떻게 게임 해도 계속 수빈 씨만 걸릴까? 신기하게 아 나도 그게 좀 안타깝다 진짜 신기하네 여기 좋아 보이는데요 아 여기 카페요 이게? 네 여기가 좀 그 가격도 아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걸어볼까? 이왕 나온 김에 햇빛도 좀 쐬고 야 여기 진짜 제대로 된 카페 있다 무슨 소리일까 이게 내 이미지 깎아먹는 거 안 하고 싶어 이거 카페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굉장히 맛있는 커피가 많네요 이거는 술이 좀 들어간 건가요? 네 진토닉은 칵테일이에요 아 칵테일이에요? 네 저는 진토닉 한 잔 드시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저희가 몇 명이죠? 총 18명 총 18명 이게 나온 거예요? 18잔으로 18잔으로 18잔 18잔 좋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뭐 이렇게 안 오니 커피를 만들어서 오니? 커피 사러 왔고 커피를 내려와? 내려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커피 내려오죠 맞아요 형 근데 우리 오늘 어디에요? 오늘? 그래도 또 우리가 수빈이 오면 또 기다려 좀 참고 있어봐 형이 큰 거 하나 물고 왔어 감성동 6호바 눌러 우와 아니 그리고 난 또 불만이 있어 아니 왜 내 가사를 수용해 주지 않는 거야? 난 내 가사 진짜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난 또 불만이 있어 왜 자꾸 밥 메뉴를 자기 혼자 알아서 고르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난 또 불만이 있어요 아니 락딥을 자기만 데리고 있어 나도 좀 맡기고 싶어 좀 내가 키워보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일단 우리 여기까지는 이거 그냥 따로 쑤시고 그냥 따로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다시 갈게요 진짜 나는 케이시 몰아보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후배들을 진심으로 끌어올리는 이 모습들 오빠서 보고 있어요 오빠 사랑합니다 치얼스 붉은색 붉은색 안녕하세요 모리코 그냥 갈까요? 수빈 없이? 그래 수빈 없이 일단 네 아 싸늘하다 좀 늦게 오실 줄 알고 회사를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깜짝 놀래요 간당 간당 종근당 아 좋은데 KC 물어보니까 딱 전화 왔는데 광고주분 오셨다고 커피 3잔 더 사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진짜 사랑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대표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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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잠깐만 한 잔만 할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의 1등 기사입니다 대표 브랜드가 락토피시라고 락토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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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토피 국민유산균 락토피 핏 핏 핏 생각하셨을 때 핏 그래서 게시어형을 찾아온 이유도 화장품도 PM송으로 한번 잘 키워보자 철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KD 게란티드는 정제수를 넣지 않습니다 물타지 않은 화장품이고 저희 슬로거니 성분 집착 그다음에 효능 집착 건강 집착 CKD 게린티드 레티노 콜라겐 저분자 300크림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주름을 해소할 때는 레티넬이 많이 들어간 크림을 쓰시고 안녕하세요! 계속 해도 될까요? 그럼요 선생님! 아, 설명드리셨구나! 이거 하나로 레티놀과 콜라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지금 먹어도 뭡니까? 안 돼요!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망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좀 써도 돼요? 이거 짜보시면 제가 좀 뾰족하게 만든 게 와, 술은 이제 술은 위에 막 쓰시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고 효과 좋다 제가 피부가 겉바속촉이거든요? 아, 그럼 겉에 있는 겉자고 저희 슬로그는 겉탱속촉입니다. 겉탱속촉 겉탱속촉이 이게 오늘의 중요한... 겉탱! 화장품에 이렇게 적용하는 콜라겐들은 500달톤이 일반적입니다. 얼마나 크느냐 작으냐 하는데 300달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중에서 아마 300달톤을 적용한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있습니다. 네에Before ... 통과 발랄하고 fromut 송송치는 그런 느낌이... 이 접은 자가 적용이 됐으니까 흡수가 돼야 된다. 콜라겐 흡수가 나왔습니다. 스킨케어 제품이다 보니까 cortar Branqua시가 되고 반복되는 거 eres 세뇨이 으쨰 아기가 신경 hairst과 지금 feel that을 저는 저를 보고 여기를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영 앤 프리 영 앤 뷰티 무슨 소리일까 이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여기서 어려운 말들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 분자 300, 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이거 분자가 적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비트부터 찾자 예이 비트, 비트, 마스터, 비트, 비트 비트 여기도 뷰티 보다는 약간 헬스 느낌이야 아, 헬스? 이것도, 유산균 느낌이다 아 콜라겐하고 유산균 좀 다르잖아 유산균이 그래서 belongs 그러니까, 소량 내려갑니다 배장 내려왔습니다 패런 St 입장 쟤는 지금 음악에 사비사 욕을 채우고 있어. 약간 맑고 경쾌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 약간 상큼한? 상큼한 느낌으로 한 번. 상큼한 느낌. 팀커벨스로. 어? 이런? 좋다 좋다. 다시 들어볼게. 다시 들어볼게. 난 그만이냐. 팀으로 들어가 보자. 누구보다 빠르게 너의 팀 안으로 춤추할게. 야 드럼이 잘 켜졌잖아. 땡땡. 와 와 왜 이렇게. 잘 끊었다. 오케이 비트는 이걸로 가자. 오케이. 여기에 약간 뭔가 깨어나는 듯한 뭔지 알지? 애기 소리 같은 넷플릭스 같은 거. 그렇지 아까 그 콜라겐이 이렇게 통통통하고 이렇게. 뭔가 앞에. 어 이런 거. 아 좋다 좋다.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이런 느낌은 아니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 종소리를 들으면 어때? 해방하는 느낌. 이제 피부가 쉬는 시간이라는 종을 앞에 넣어주는 거야. 인트로에 그거 하나만 딱 넣어줘 일단은. 맑고 깨끗한 커탱 속초. 바르기만 하면 뭐해 흡수돼야지. 여기 악기를 넣어볼게요 이제. 흡수돼야지. ㅋㅋㅋㅋ 어쨌든 안하는 maneira من의 조언을 봐. 그럼 이렇게 진행 começa. 그쵸 그쵸. 분리가 내려올 것 같은데. 너무 좋아. 야 인트로 이렇게 가는 거 봐 봐 봐. 인트로 이렇게 가는 거 봐봐 봐. 이제 바르기만 하면 뭐해? 흡수가 돼야지! 음..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거지. 이거 그대로 가고 싶은데? 오늘 뭔가 작업 잘 되는데 우리? 깨끗함과 촉촉함, 콜라겐이잖아. 그치? 내가 지금 한 메인 멜로디에 왜 깨끗한지를 그냥 읊어주는 거지. 겉에 속촉이잖아. 그치? 그럼 처음이 탱탱함, 촉촉함, 콜라겐. 오케이.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잖아. 멋있네. 콜라겐. 우리 이거 가격 좀 올려야겠는데. 내 주인 탱탱함. 와, 가이던데 훌륭한데요. 네 나레이션을 입혀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르면 뭐해? 흡수가! 아 그래, 빗대, 빗대, 쏘. 야, 맞아, 맞아. 바르면 뭐해? 흡수가! 아... 겉은, 속은! 완벽히 있어, 야! 콜라겐 돼서 불러야 돼. 오케이, 빠져들 commencer. 돼가지 Bit. 튼튼한 됐어요? 됐어? CKD. 이게 나은 것 같아. C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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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좋은데? 꽃게. 꽃게 좋아. 꽃게 좋아. 진짜 꽃게 좋다. 원래 종근당 건강 광고에 종근당 건강 이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클라이언트 불러. 나 지금 이거 보여? 나 웬만하면 손 안 넣거든. 으쨰! 야, 야. 오면 뭐였는지 알지? 그냥 우리 다. 자신 있게. 잘 봐. CKD의 CM송. 플릿!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형태! 종근당 건강. 아, 야. 아, 야. 아, 야. 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예,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예. 저희 종근당 건강의 대표 CM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야. 오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예, 저희 수분.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 또 콜라겐 화장품도 있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게 좋다. 아유, 꽃게 좋다. 탁국관님도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예, 예. 그 다음에 대표님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 뭐 저는 있는 거. 저는 저희 직원들만 챙겨주면. 네, 뭐 저를 주신다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당 건강량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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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면 뭐해? 흡수가. 돼야지. 겉에. 튼튼한. 속에. 촉촉한. 우주 먼지 마라 겨부자. 콜라겐. 선택될 것. CKD. 종근당 건강. 제가 이걸로 끝내기는 너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야, 계약서 가져와라. 야, 계약서. 또 저희끼리만 이렇게 또 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 고객들한테도 좀 이 기쁨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시장에 대해서 그냥 시원하게. 진짜? 드릴 거고. 콜라겐 크림과 에센스. 오, 알잖아요. 별명. 너무 이쁘다. 파이팅에서는 왕 샘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매송비 무료로. 댓글 달아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한 분 한정으로. 저희가 쏩니다. 저희가 쏜다고 하겠습니다. 입장도 있고. 저희가 쏘는 것처럼. 저희가 쏘는 것처럼 부탁드립니다. 이거 딱 찰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쏘겠습니다. 박터지예. 세 박터지예. 스페셜아. 넌 위하실 때. 스페셜아. 민소? grac hect에, 그리고,